안녕하십니까 박종진의 뉴스 픽 시간입니다. 뉴스를 줍다, 픽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1호 서울신문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1호 서울신문 중에 주요 뉴스를 좀 찾아서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1호 서울신문 기사 어떻게 있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면 표지를 이렇게 보면 여야 집톡기 업고 정면돌파 옛날에는 4대4대2였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3대3대4 같아요. 조금 더 정확히 보면 35대35대30 부동표, 중도표가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이런 내용들을 잘 보면 그래서 중도층을 누가 잡는 편이 이번 보궐선거를 비롯해서 내년 지방선거, 내후년 지방선거, 대선까지 결국은 이 중도층을 잡는 사람이 잡는 쪽이 항상 선거에서 이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도층은 어디로 가 있는가? 중도층의 마음을 잘 읽는 그런 정당에서 그런 후보가 승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가 파급력이 조금 크다고 할 수 있죠.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양당이 혈투를 벌이고 있다. 이런 기사를 일면 톱 오른쪽에 썼습니다. 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 상식을 항상 잃어버리는 게 우리 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수구초심으로 가서 이 상식을 다시 한 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탐사 보도에서 포스코 최정호 회장 자질 논란이 급부상되고 있다. 사망사고 환경문제 포항지역 위협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미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과연 법원의 판결이 아직 안 났죠? 법원 판결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고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겠죠? 징계를 내린 부분에 있어서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연 법원은 또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윤석열, 진검, 승부 제가 볼 땐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총장은 그렇게 먼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멀어졌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분은 과거에 워낙 연이 있고 또 두 분이 워낙 친해졌기 때문에 어디에 진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 분은 무언가 교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직접 두 분이 정면 충돌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상 중간에 추미애 장관이 있었던가 조국 장관이 있었던가 뭔가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총장을 또 뭐 비판하거나 뭐 이렇게 야단치거나 이런 것도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윤석열 총장도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그 이름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렇지만 문 대통령을 어찌됐든 정조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그 두 분 사이의 기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관계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백신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데요. 문정부 코로나 K 방역에 신화 열풍 수도권이 뿔났다. 보궐선거 그래서 여당이 불안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 듭니다. 3단계 격상을 못하고 백신 공급은 더디고 출렁이는 코로나 테마주 분석을 한다. 그래서 이제 테마주만 이제 활활 타고 있는데 오늘 또 주가가 약간 이제 보합세로 가고 있는데요. 주식의 모습은 항상 앞서갑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주식은 앞서가기 때문에 주식의 모양새를 보면 미래에 특히 한 1년 후 6개월 후에 경제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다. 그런데 요즘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이 현상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몇 만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천만 명 정도로 보는데 이로서 오시면 한 600만 자영업자들의 분노 그랬는데 그 가족까지 치면 한 1500만이 넘습니다. 가족까지 치면. 그 정도로 자영업자의 숫자가 대한민국 굉장히 많고 자영업자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반문연대 반 또 반김연대가 뜬다. 김종인 대표가 지금 대국민 사과를 했죠.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구속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과연 이게 사과를 하는 그 대상자가 맞냐. 대상자는 국민이 맞는데 주체가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대표는 어떤 개인을 떠나서 국민의힘의 당의 현재 비상 대책위원장의 자격으로서 본인은 했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죠. 김종인 대표가 그 당시 또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결코 당사자인 반대편 당사자였던 김종인 대표가 어떻게 이쪽에 와서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그 이후로 이렇게 대국민 사과를 할 수 있느냐. 주체가 잘못됐다. 오히려 친박 친위계들이 나와서 3선 이상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무릎을 끊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사실 많습니다. 납품대가 리베이트 수수 의혹 이렇게 해서 페이지 35페이지에 호방건설 태성문화재관 아파트 조형물 이거 특종으로 여기서 쓴 모양인데요. 리베이트 수수가 있느냐 없느냐 의욕에 대해서 쓴 모양입니다. 권력형 성폭력 당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이 위험하다. 탈북 여성들이 원래 중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면서 굉장히 어렵게 오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또 권력형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탈북 여성들 이거는 페이지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홍진영의 논문 표절 아버님이 석사 박사를 받았던 그 학교의 교수였기 때문에 이런 논문 표절 얘기가 나왔는데 학교 측에서 이미 표절임을 선언했죠. 그러나 또 한 번 법정 소송이라든가 이런 거쳐야 될 단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아직 최종적으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괜히 박사 이렇게 억지로 표절하면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괜히 석사 이렇게 억지로 거짓으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 주변에 박사 받으려고 하는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 진짜 네가 정말 창의적인 논문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박사 수련만 해라. 무리해서 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짜짓기로 해가지고 박사 받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요즘에 박사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박사가 돼도 학교에서 강단에 쓰기도 어렵고요. 굉장히 삶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가에서 좀 더 하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재인 케어 3대 쇼크 해가지고 보험사 실손보험이 20% 인상된다. 실손보험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잘 됐는데 또 그 얼마 나머지 내는 부분 그리고 비보험 되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실손보험을 많이 드는데 실손보험 액수가 보험료죠. 보험금이 아니고 보험료가 20% 인상된다. 이게 사실 과거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전부 실손보험을 전부 들어서 병원으로부터 비급여보험 처리된 거 이런 거 전부 다 비보험 처리된 것도 다 받으니까 그만큼 보험사들이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보험료를 이렇게 인상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손보험 든 사람 70% 이상은 한 번도 실손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20% 넘는 사람들이 실손보험을 혼자 다 챙겨 먹고 있는 거죠. 원래 건강보험도 그렇습니다. 병원을 다니는 사람만 엄청 다니고요. 저희 가족도 병원을 거의 안 다니는데 보험료는 많이 내지만 또 건강에서 안 다니냐? 아닙니다. 저희는 감기 걸려도 안 갑니다. 그냥 이제 고춧가루 콩나물 타가지고 그냥 먹는 거지 뭐 그 또 병원 감기 걸려서 병원 가도 일주일 안 가도 일주일인데 오히려 면역력을 집에서 콩나물에다 고춧가루 타서 견뎌내는 그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뭐 감기 걸려서 100군데 다니는 분도 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에 결국은 건강보험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기 환자한테는 이 보험 대상에서 좀 제외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만 아마 안 해도 건강보험이 아마 흑자로 돌아설걸요. 제가 볼 때 대부분이 감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감기 환자만 왜냐하면 감기 환자는 해서 약 지어주고 뭐 해봤자 사실은 3,500원 만 원 미만으로 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요즘에 학교를 지각하거나 학교를 가기 싫다고 안 갈 때도 학교 선생님한테 감기 걸려서 병원 좀 들릴게요. 그리고 그냥 병원 들려서 그냥 진단서 떼서 학교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사실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단서 처리해주면 출석에서 제외시켜주니까 이게 바람직한 건가? 결국은 다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에서 그게 다 지불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건강보험에 대해서 좀 미세하게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 경제부장 할 때도 이 부분 가지고 기사를 많이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 국무부 중국 화해에 있으면 미군 철수하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보면 서로 견제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오히려 미국과 가까운 나라 또 중국과 가까운 나라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중간에서 불똥을 맞고 있는 그런 형태죠. 특히 LG유플러스가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1호 서울신문 이번 주 1390호에 전체적인 이야기였고요. 구체적으로 오늘 기사 한 3개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600만 명 자영업자의 분노다 21대 총선이 서울시장까지 코로나가 좌우한다 이런 기사인데요. 민주당 21대 총선 압승 원동력 코로나 이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3차 대유행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이 전망이 당연히 변수는 되겠지만 꼭 이게 제1대 변수가 될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는 보통은 분위기가 한 달 정도 이번 작년에 선거를 보면 올해죠. 올해 4월 선거를 보면 2주 전에도 바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원래 그 전까지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나 미래통합당이 유리하다가 굉장히 민주당을 확 분위기가 바뀐 그런 상황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었는데 이거는 4월에 가봐야 그리고 3월 정도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월 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 이슈가 더불어민주당 압승요원으로 작용했던 것과는 달리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방역의 책임이 지금 민주당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천명선을 지속적으로 넘어가면서 세계인의 찬사를 받았던 K-방역의 성공신화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증환자 병상 부족 사태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죠. 이것도 빨리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정부의 몫이인데요. 코로나19 백신 조기 확보 실패 이게 가장 큰 악재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소는 코로나 심판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또 워낙 민주당의 전략전술을 워낙 잘 쓰고 또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은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안철수라는 또 변수도 서울시장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부산시장을 국민의힘이 이겼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장에서 지면 전체적으로 졌다고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본선이요. 보선이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듯이 서울시장 보선의 두 번째 이유는 부동산 문제인데 저는 이게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도 19지만 부동산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제 주택 보유가 100%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100%를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를 다 직접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월세를 살던 전세를 살던 집을 갖고 있던 오피스터를 살던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거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의 기사 보겠습니다. 25면은 권력형 성폭력 당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이 위험하다 이런 제목인데요.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9월 말 기준에서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33,718명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이 가운데 여성이 와 50%가 아니라 70%입니다. 72% 2만 4천명 매년 7,80%를 웃돌고 있는 수준인데 여성 비율 증가에 따라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탈북 여성들에게 공공연하게 가해지는 성폭력이라고 하는데 이로서울 취재를 종합하면 권력을 가진 우리 남한쪽 남성이 아니고요. 권력을 가진 일부 탈북 남성들로부터 권력형 성폭력을 당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탈북 여성 SC는 최근 몇 차례 자설 기도를 했는데 4년 전부터 겪은 끔찍한 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SC는 남자친구에게 탈북 단체장을 단체장을 한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그의 남자친구는 너의 잘못이 아니다. 성폭행을 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문제의식을 일깨워 줬다고 하는데요. 그는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피해당한 여성들에게 직접 연락해 함께 연대하자고 했지만 피해 여성들은 결혼을 해야 해서 안 된다. 특히 그리고 북한은 성추행 성폭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튜브 방송을 보면 그렇게 막 우리처럼 심각하게 여성들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대응하면 좀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생활했던 탈북 여성들은 이렇게 성관련해 가지고 성추행 성폭력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SC에 따른 한국사회 정착한 3만 명의 탈북민 사회는 북한식 계층 구조가 지금도 재현되고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서는 성추행 이런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걸 문제를 삼지 않다고 하니까 그런 어떤 북한식 계층 구조가 남아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해자 중에 일부 탈북 남성은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 대학을 졸업했거나 평양에서 살며 당에서 일한 배경이 있는 그런 어떤 권력이 있는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에서도 그들의 권력이 그대로 이어져서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탈북 여성들에게 어떤 권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가해지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경제기사 한번 볼까요? 이게 이 38면인데요. 이거는 최정호 포스코 회장 자질이 문제가 있다. 수면위로 지금 자질 논란이 떠오르고 있다는 기사인데 최정호 포스코 회장을 둘러서 환경 및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사고 특별대책 선언 일주일 만에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와 함께 최정호 회장의 경영자 자질 논란도 뜨거운 감정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겠죠. 지난달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폭발사고로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서 지난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부식된 상판일을 걷던 근로자의 시가 추락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농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발방지 논의 그 다음에 현장점검에 나섰고 기자들도 여기 동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와 포스코 노조가 기자들의 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밀쳐 넘어지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밖에 포스코가 포항시를 먹여 살린다는 지역사회에 대한 포스코 소속 근로자들의 의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포스코의 이번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가 안전과 환경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대비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교만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환경문제 노동 산재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근로자 그 다음에 사업자 그 다음에 국가가 함께 다 노력해야 됩니다. 최정우 회장이 억울한 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보스와 대장 그리고 뭐 CEO는 그리고 대통령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최종 책임자는 바로 CEO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떤 국가의 사고가 나고 뭐 하면 비가 안아져 옛날 인금들은 다 내 탓이다 내 덕이 부족한 탓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하나도 하물며 임금의 탓이라고 했고 대통령의 탓이라고 했고 다 그랬기 때문에 CEO는 비록 자기 책임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일단 책임은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세월호 문제가 났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인 간접적인 책임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고 역사가 보여주는 어떤 사례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정조임금이 비가 안오니까 내 덕이 부족한 탓이다. 이렇게 해서 그 글을 읽었던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겸손함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박종준의 뉴스픽 매주 한 번씩 시청자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